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문학 아직도 30분 입니다 자 문학을 푸는데 30분 이상이 걸린다면 그로 인해서 비문학을 풀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점수는 하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캐스트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문학을 20분 때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 수강평을 보면 9월 모의고사 17분 컷 했다는 친구도 많죠 하지만 오늘의 우리 목표는 최소 25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이 방법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시간을 줄이는 비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하게 좀 있다 설명 드릴 거구요 또 한 가지는 선택지의 논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최인호 습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EBS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면 암기한 내용이 나오면 시간이 줄겠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N수생들은 한번 답해 보십시오 EBS를 달달달 암기했는데 수능날 얼마나 그것이 시간을 줄이고 정답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NO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고3들도 명심하시고 그런 것들로는 결코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방법들을 잘 연습해서 꼭 문학 20분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가 문학을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은 문제 푸는 순서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보기입니다 보기는 당연히 전체 작품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와 나 두 개의 작품에 대한 공통 범위로서 범주로서의 핵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기 한문지를 통해서 가와 나 또는 다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핵심적인 공통 범주와 상세하게 또 이들의 차이도 나오거든요 차이는 나오지만 이 공통 범주 안에 있고 그런데 이런 핵심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선택지죠 선택지에서도 조건부 여기서 조건부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요 선택지 1번이 있다고 치면 가시의 비라는 어쩌저쩌구의 시어는 어쩌저쩌구다라고 의미 뒷부분을 서술부라고 하고 앞부분을 조건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는 이미 이 작품에 꼭 나오는 내용일 것이고요 이 서술부가 보기의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택지의 조건부랑 서술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핵심 보기 내용을 통해서 가와 나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벌써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 문제에 가장 공을 들이십시오 일부는 공을 들여서 풀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푼다면 현대시 5분, 고전시 5분, 현대소설 5분, 고전소설 5분이면 20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3분에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6분, 6분 또는 7분, 7분 된다면 우리가 한 22분에서 24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문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5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핵심을 잡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앞에 보기에서 핵심을 잡았는데 나시의 특정 단락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푸는 방법은 A로 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 있는 3번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3번에서도 이미 나를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특정 단락 A를 묻더라도 이 나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경우는 나의 3번 문제 핵심과 연관된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다면 보기 3번 문제와 나에 관련된 선택지으로부터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 있으면 A부분을 안 가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답의 후보를 어느 정도 보이면 그 답의 후보를 가지고 가서 A부분을 빠르게 확인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감상시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논리상 이 감상시험 문제는 아마 가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택지 1번에서 A하고 뭐를 설명했고 2번 B하고 뭐를 설명했다면 제가 푸는 방식은 당연히 A, B, C, D로 가기 전에 확인하러 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설명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말한 보기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 보기와 내용과 어긋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기와 어긋나는 것을 정답의 후보로 설정한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확인이 되면 나머지 선택지를 1내리 가서 확인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순서를 3번 보기 문제를 토대로 2번 나의 특정 단락 4번 가시의 전체적인 시어 의미를 묻더라도 지금 기준을 잡은 상태로 3번이라는 보기 기준을 잡은 상태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선택지를 보고 작품으로 확인하러 가면 시간이 엄청 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통점 문제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 공통점이 내용상 공통점이라면 이미 우리가 앞에 푼 3번 3번 문제 그리고 2번 문제 4번 문제를 통해서 이미 핵심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식적인 측면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 가서 확인하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나 고전시가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지켜준다면 조금 더 빠르고 정답의 객관성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라고 하는 것은 3번에서 온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본다라는 게 논리예요 왜? 여기에 앞에 핵심 내용을 말해줬기 때문에 보기와 선택지가 그러면 나머지 이제 2번 4번 공통점 문제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논리라는 것은 하나의 작품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논리라는 것은 1, 2, 3, 4, 5번 선택지를 봤을 때 그 선택지에서 범주가 다른 것을 정답의 후보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고요 또 한 가지 논리라는 것은 선택지에서 조건부랑 서술부의 바로 일치 여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지문으로 가는 부분들을 줄이게 되는 거고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지문 안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기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다른 문제를 보고 정답의 후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찾은 다음에 가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제 3문 문학을 보겠습니다 3문 문학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조차도 빠르게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보기 문제를 먼저 보는데 반드시 줄거리 꼭 먼저 보시고 이 줄거리랑 보기에 나온 내용을 결합해서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관계들을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전 소설은 꼭 인물의 관계들을 그려야 됩니다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명칭도 변화되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줄거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기랑 선택지 시간문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기, 줄거리, 선택지를 통해서 이 소설의 핵심, 인물의 관계도 쉽게 말하면 이들은 어떤 인물 쉽게 말하면 플러스 인물, 마이너스 인물 이들은 Y 갈등, 소설은 갈등이니까요 이거를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답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지를 꼭 잘 봐야 된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여기 역시 1분 이상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보기 선택지 3번 문제를 가지고 특정 단락 A를 묻거나 A, B를 묻는다면 똑같겠죠 A를 가기 전에 선택지를 먼저 보겠죠 선택지를 먼저 봤을 때 3번 문제 보기 문제를 가지고 정답이나 정답이 아는 걸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답의 후보가 보인다면 이제 그때 A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로 가서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택지를 먼저 봤더니 정답을 걸러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A 부분을 꼭 가도록 하시고 어느 정도 3번 문제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특정 단락을 물을 때 소설에서는 반드시 이거 A 앞뒤 문장을 보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라는 걸 알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A, B가 또 있다고 칠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A, B의 앞뒤 문장이나 물어본 A, B의 앞뒤 두세 줄까지도 읽어보고 그 대신 이 A, B조차도 누가 하는 말이지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를 생각하면서 접근한다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일단은 다 읽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서술 방식 같은 경우에도 지문 보지 않고 서술 방식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게 시점에 관한 문제다 라고 한다면 시점 문제는 벌써 줄거리랑 보기를 보면 벌써 어떤 시점인지 다 나와야 되고요 또 여기 이 3번 문제랑 그리고 이 2번 문제를 읽다 보면 4번 문제의 서술 방식 정도는 어느 정도 추론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정답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연습은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강해서 많이 했는데 처음 듣는 친구들은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하겠지만 앞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것도 찾아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감상 문제잖아요 감상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보기 문제 A 문제 또는 뭐 A B 문제 서술 방식 문제를 푸느라고 어느 정도 특정 부분은 지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감상 문제 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합니다 그래서 제거했더니 3, 4, 5가 정답의 후보로 남았다 소설에서의 감상 문제는 대부분 인물 문제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어쩔 수 없이 3, 4, 5번에서 평상시 요 선택지에서 어떤 핵심을 말하는지 개똥이가 어떤 일을 A라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런 것들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무조건 지문으로 독해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지문 독해를 할 때 앞에서 푼 독해를 했던 부분들은 뛰어넘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안 읽어도 되는 것이고 지문 독해할 때 철저하게 이제는 해석이 아니라 3, 4, 5번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찾는 독해입니다 찾는 독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읽어가다 보니까 3번에 관한 것이 이미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4번, 5번을 찾기 위해서 더 이상 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 이걸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고어나 한자어를 무시하면서 읽으세요 제발 이 고어나 한자어 뜻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연습해 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선택지를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와 줄거리로 이 감상적절하지 않은 것의 선택지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선택지를 얼마나 지문으로 가서 빠르게 찾는지 독해도 아니고 찾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설도 충분히 5분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문학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문학은 이제 난도는 따로 없고요 무조건 다 여러분이 맞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더불어서 시간도 많이 줄여야 전체적으로 비문학 읽을 시간이 생겨서 등급이 올라간다는 걸 명심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체이노의 생각이 아니라 논리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 명확히 익혀서 수능날 꼭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